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경화와 함께 떠나는 즐거운 음악여행 윤경화의 쇼가의 중심 윤경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살다 보면 피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통과 불행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요 행복만이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동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어야 하니 이 행복도 더 커지고 값지다고 합니다.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자면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더 멋지게 행복해지는 방법이니까요.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윤경화의 쇼가의 중심이 응원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이번에 모실 분은요. 탤런트 모델 출신의 가수가 되겠습니다. 헌칠한 키에 정말 잘생긴 외모까지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데요. 이형걸씨를 보내러 모시겠습니다. 와우! 우리 여러분! wag! 사랑이 날아오는 걸 내 가슴 눈물이 느껴져 내 맘 내 아줌자랑 내 가슴 눈물이 고있을 것 같아 기다리고 기다려온 건 사랑 지우신 거 자기를 떠나오는 걸 죄인해봐 내 사랑은 지금도 안 돼 내가 먼저 보낼 때냐 내 사랑을 돌지구 사랑 내 가슴 눈물이 고있을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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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가슴 눈물이 느껴져 내 맘 내 아줌자랑 내 가슴 눈물이 고있을 것 같아 내 가슴 눈물이 고있을 것 같아 내 가슴 눈물이 고있을 것 같아 내 사랑은 돌지구 사랑 내 야시나랑 내 가슴 눈물이 고있을 것 같아 내 가슴 memo 내 가슴 눈물이 고잉을 것 같아 이연성 이연성 반갑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죠 박수 한 번 쳐주세요 이연성 곡은 제가 만든 사랑의 소요 보내드리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박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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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